결혼생활 8년 만에 결국 이혼 소식을 전한 배우 황정음이 직접 이혼 소송 중인 심경을 밝혔는데요. 새롭게 시작하는 드라마 7인의 부활 제작 발표회에서 황정음은 강렬한 악역은 처음인데 시즌 1땐 강한 장군 같은 여성을 표현했다. 이번에는 이야기에 따라 달라지는 별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1년 8개월 동안 소리를 질렀다. 혹시 호흡을 하다 보니 목소리와 발성이 좋아졌다. 시즌 1보다 편하게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뒤띔했습니다. 극중 모성애가 없는 급나희 관련해선 나나기나키 전후로 삶이 나린다. 두 아들을 통해 내가 처음으로 희생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 그래서 나희에게 다가가고 이해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짚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혼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전했는데요. 황정음은 우선 2년 정도 준비하고 촬영했고 온 열정을 다 쏟아본 7인의 부활 공개를 앞두고 개인적인 일로 배우, 스태프, 감독님께 피해가 가지 않을까 죄송스럽다. 연기는 연기, 개인적인 일은 개인적인 일이다 보니 무슨 일이 있어도 접어두고 본연의 업에 집중해야 했다.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데 같이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본업을 끝마쳤다고 털어놨어요. 앞서 7인의 부활 배우들과 함께 출연한 유튜브 채널에서 사람은 고쳐쓰는 게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는 극중 악인 매튜리를 두고 한 말이지만 개인사를 연상하게 해 주목받았죠. 또한 윤태영과 함께 출연한 신동엽의 유튜브 채널 영상도 화제가 되었는데요. 윤태영은 골프를 치면이라고 말하다가 내 앞에서 골프 얘기하면 안 되는데라고 말했습니다. 황정음과 이혼 소송 중인 남편 이영돈의 직업이 골프 선수라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인데요. 황정음은 아니야 괜찮아 라면서도 저는 골프가 제일 싫어요라고 너스레를 떨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각종 방송 및 인터뷰를 통해 전해진 바에 따르면 이영돈은 1999년 골프를 시작해 용인대 골프학과에 진학했습니다. 레전드 골프 선수인 타이거 우주의 코치 헹크 해니에게도 골프를 배운 적이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2006년 전국대학연맹에서 우승했고 같은 해 12월 한국프로골프협회에 입회하면서 정식으로 데뷔했습니다. 이후 스카이투어 챌린지투어 등 여러 국내 투어 대회에 출전하는가 하면 2007년 일본 유학 뒤에는 일본 프로골프 투어에서도 활동했습니다. 2억 원대의 스포츠카 포르쉐 파나메라를 타고 다니는 이영돈은 수년 후 골프에 길을 접고 가업이자 아버지의 철강 유통업체를 물려받으면서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한 연례 프로그램에서 전학길 이영돈이 대표직을 맡고 있는 철강 회사가 2014년 연간 매출 63억 원을 기록했고 계열사 매출에까지 합하면 총 매출은 130억 원을 넘어섰다는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snl 코리아의 황정음이 호스트로 출연한다는 소식에 방송에서 이혼 관련 언급을 할지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황정음은 연기를 하면서 정말 많은 캐릭터를 맡았지만 snl 코리아만큼 설레고 기대된 적은 처음이다라며 출격 준비는 모두 마쳤고 너무 재밌을 것 같다 snl 코리아에서 탄생할 새로운 황정음의 캐릭터를 기대해도 좋다라며 출연 소감을 전했습니다. 사실 황정음은 앞서 남편과 한 차례 이혼 위기를 겪은 바 있는데요. 2020년 9월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혼설이 화두에 올랐습니다. 이후 2021년 7월 황정음 측은 이혼 조정 중 두 사람이 서로의 입장 차이를 이해하고 깊은 대화를 통해 다시 부부의 연을 이어가기로 했다며 재결합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에 2022년 3월에는 둘째 아들을 품에 안기도 했는데요. 황정음은 4개월 전인 지난 4월 미혼 우리 새끼에 출연해 이혼 위기를 극복하고 재결합한 과정과 심정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두 사람의 갈등은 봉합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시 황정음은 이영돈과 이혼할 뻔했던 것에 대한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황정음은 제가 싫어했던 행동을 남편이 조심해주고 달라졌다. 나도 마음이 아직 남아있으니 합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황정음은 남편과 만난 지 10개월 만에 빠르게 결혼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그때는 콩깍지과 씌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멋있었다고 했고 지금은 달라진 시선에 대해서도 솔직히 털어놨습니다. 황정음이 사전 인터뷰에서 언급한 내용인 듯 서장훈이 남편이 잘생겨 보일 때 없다. 심쿵했던 적 없다.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는 결혼 많이 바뀌었다고 언급하자 황정음은 그런 것 같다. 인생이 살다 보니까 하나도 없는 게 좀 신기하지 않냐고 웃으며 너스레를 떨었는데요. 확 달라진 남편인 줄 알았지만 결국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듯 결국 황정음은 다시 한 번 각자의 길을 걷기로 결정했으며 두 사람은 결국 결혼 8년 만에 파경을 맞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이혼 과정이 일반적이지 않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바로 이혼 귀책 사유는 남편 이영돈에게 있으며 그 귀책 사유가 외도라는 것입니다. 황정음이 sns에 올린 게시물들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인데요. 황정음은 남편 이영돈의 사진을 다수 게시하며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 자상한 내 남편 아름답다. 그동안 너무 바빴을 텐데 이제 편하게 즐겨요. 우리 남편 이영돈 82년생 등 의미를 알 수 없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와 같은 황정음의 심상치 않은 폭주의 일각에선 sns 해킹설도 불거졌으나 소속사는 황정음이 직접 올린 게시물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지인들의 반응도 의미심장했습니다. 한 지인은 이렇게 생기셨구나 이영돈님이라고 박수치는 듯한 이모티콘을 달았고 이에 황정음은 한 번 봐도 기억 안 나게 생김 잘 기억해보면 만난 사람 400명 정도 될 뜻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황정음은 이영돈에 대해 결혼했을 때부터 많이 바쁘셨어라고 하는가 하면 영돈이 연락 안 된다는 댓글에 지금 걸린 게 많아서 횡설수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이영돈이 바람을 핀 거 다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이러한 누리꾼들의 추측이 이어지는 가운데 황정음이 간접적으로 외도 사실을 알렸죠. 한 네티즌은 황정음을 겨냥한 듯 난 영돈이 형 이해한다. 솔직히 능력 있고 돈 많으면 여자 하나로 섬 안 찬다. 돈 많은 남자 바람 피우는 거 이해 못할 거면 만나지 말아야지 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러자 황정음은 너 책 좀 읽어라. 이럴 시간에 돈을 벌던지라며 돈은 내가 천 배 더 많다. 내가 뭘 안다고 주둥이를 놀려. 그럼 내가 돈 더 잘 벌고 내가 더 잘 났으니 내가 바람 피우는 게 맞지. 내 생각대로라면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너 이영돈이지? 라며 바람 피우는 놈 알고 만나냐. 모르니까 만났지. 그게 인생인 거란다라고 이영돈의 외도를 짐작해 할 수 있는 댓글을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이 영돈이 형도 즐길 때 즐겨야지 라고 남기자 이혼은 해주고 즐겼으면 한다며 꼬집었는데요. 그럼에도 해당 네티즌이 아이들은 무슨 죄냐. 용서해라고 맞서자 황정음은 나는 무슨 죄냐며 되물었습니다. 한 네티즌이 역시 정음 언니는 참지 않는다. 본때를 보여줘라. 그리고 전 남편 끝까지 조지시라라며 응원하자 황정음은 나 한 번은 참았다. 태어나서 처음 참아본 것이라고 의미심장하게 답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러한 황정음의 반응의 누리꾼들은 황정음 완전 사이다다. 대박친 드라마가 몇 캔데 황정음한테 돈으로 걸고 넘어지냐. 저런 것들한테는 당연히 한마디 해줘야 한다. 잘못은 상대가 했는데 또 피해자 탓하지. 저런 인간들이랑 바람피는 것들이랑 다를 거 없다. 바람을 저렇게까지 옹호해주고 싶냐. 너 이영돈이지 너무 웃긴다. 속이 다 시원하다. 황정음에 대해서 뭘 얼마나 안다고 저렇게 짓걸리냐. 말 너무 잘한다. 멋지다. 단기순이익이 사업인 사람이 재벌이냐. 자꾸 재벌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가 재벌이면 황정음은 대체 뭐냐. 황정음이랑 결혼하기 전에 운영하던 회사 사진 보면 다 쓰러져가는 곳이던데. 그걸 먹여 살린 게 황정음이구만 뭘 자꾸 돈 많은 남자 결혼해서 팔 잡혔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냐.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등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혼 소식을 전하며 오히려 홀가분해 보이는 황정음인데요. 바로 이어서 드라마에 예능 출연까지 바쁜 나날을 보내면서도 남편을 향한 폭로와 저격을 적절하게 이어가고 있는 모습에 더욱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시원시원한 모습으로 활동 이어가길 응원하겠습니다.